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1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죠. 그러면 월요일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갭두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면 완전히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눌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보여줬던 이 액션들은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저점을 깨기 위해서 떨어지는 이런 액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시장은 일단은 윗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 16만원, 18만원 이 원저리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우리 18만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16만원이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보여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 라인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때 그때 18만원 정도로 터치할 수 있을 거니까 그 흐름에 우리는 좀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정 구간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 조정 이후에 이런 액션 이거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래티비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저희 VIP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대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개에서 5종목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번 주 저희가 5종목 다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좋든 시장이 나쁘든 간에 저희랑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막 밀려 내려가는 두세 달 동안에 내가 물린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가치 반등 나올 건데 이 반등 폭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저희 허브경래티비 찾아오시면 저희랑 같이 머리 맞대고 최고의 대응 자리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해보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같이 대응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 수익도 챙겨가면 되겠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이거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시장도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눌러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신 좋습니다.